1부에서 계속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독교 국제 선교 방송을 보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야외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나라의 주인이 계시는 주여, 종교적으로 야외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기야 하옵소서.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국가로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야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위종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민족을 아끼시는 야외 하나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민족들을 축복하옵소서. 국제 선교 방송을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 심령들 가운데 야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민족들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삶의 평안과 축복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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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